길에 누워 있던 한 남성이 경찰의 부축을 받아 일어납니다.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30대 관광객. 경찰이 일행에게 전화를 해보지만 모두 술에 취해 상황 설명이 쉽지 않습니다. 술을 마시던 한 남성이 갑자기 옆 테이블에 있는 손님을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일행까지 합세해 한바탕 난투극이 벌어집니다. 중앙선을 넘나들고 도로 옆 연석을 넘어가고 비틀거리던 차량은 급기야 아파트 가로수를 들이받고 깔아 뭉개입니다. 아파트 입구에 화분까지 부순 뒤 쫓아오는 경비원들의 추격을 따돌리고 도주합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지나친 음주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알코올은 널리 소비되는 물질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건강과 복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의외로 많이 모르십니다. 음주는 건강을 해치는 나쁜 습관이며 폭력이나 음주운전과 같은 사회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200가지 이상의 질병이 음주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개시켜 드릴 내용이 많아 두 개의 영상으로 제작하려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소화기관에서 출발하여 위장 시스템을 돌아보고 심혈관계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으로 신경계를 포함하여 면역체계까지 다양하게 살펴볼 생각입니다. 다소 딱딱한 내용이지만 끝까지 시청하시어 알코올이 내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꼭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각종 주류의 표준 잔수도 알아보시고 영상 후반부에 알코올 의존도 자가진단표 링크 남겨드릴 테니 한 번씩 테스트해보시고요. 우측 상단에 느낌표로 표시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표준 잔 표준 잔 표준 잔 이란 개념을 아시나요? 술의 종류 또는 잔의 크기에 구애받지 않고 음주량을 측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술에 함유된 순수 알코올량을 표기하기 위한 단위입니다. 쉽게 말씀드려 우리나라에서의 표준 잔 한 잔이라고 한다면 소주 한 잔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위험 음주를 위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소주는 일주일 1회 정도 한 번 드실 때 표준 잔 5잔 정도로 드세요 라고 권장하는 것입니다. zero 소주 정수 왜 하나를 제공할까 뭐 뭐 까 뭐 new b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위식도 역류 질환을 포함한 식도장애의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위식도 역류 질환은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여 속쓰림과 불편함을 유발합니다. 알코올이 위에 도달하면 내막을 자극하고 염증을 일으켜 위염이라는 상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위염은 복통, 메스꺼움, 구토와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만성알코올 섭취는 위보호내막이 약화되어 소화성 괴양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알코올은 위산 생성을 자극하여 위염을 악화시키고 위괴양 발병 위험을 높입니다. 과도한 위산 생성은 불편함과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알코올은 소화와 혈당수치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최장애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합니다. 만성적인 음주는 최장애 염증인 최장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최장염은 심한 복통, 메스꺼움, 구토를 특징으로 하며 생명의 위협이 되기도 합니다. 알코올은 장에서의 필수 영양소 흡수를 방해합니다. 이는 비타민과 미네랄, 특히 비타민 B, 비타민 D 및 칼슘의 흡수에 영향을 줍니다. 이러한 간섭은 전반적인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결핍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간은 소화 과정에서 영양분을 대사하는 역할도 합니다. 만성알코올 섭취는 영양분을 적절하게 처리하고 분배하는 간의 능력에 영향을 주어 결핍과 전반적인 영양실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간은 신체의 신진대사와 해독 과정의 중심입니다. 알코올이 간에 도달하면 효소를 통해 대사됩니다. 그러나 과도하고 장기간에 걸친 알코올 섭취는 간에 부담을 주어 지방축적을 초래하게 됩니다. 지방간 또는 지방증으로 알려진 이 상태는 알코올성 간질환의 초기 단계입니다. 알코올 남용이 계속되면 지방간은 알코올성 간염 등 더 심각한 상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알코올성 간염은 염증과 간세포 손상이 특징이며 황달, 복통, 발열과 같은 증상을 유발합니다. 가장 심한 경우에는 오랜 기간 과도한 알코올 섭취로 인해 간조직의 상처가 나는 간경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간경변증은 되돌릴 수 없으며 간부전과 문매가 팡진증 및 기타 생명을 위협하는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과도한 음주는 구강암, 인후암, 식도암, 위암, 간암 등 다양한 암발병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알코올의 발암 효과는 만성염증 및 DNA에 대한 직접적인 손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심혈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계속 알아볼까요? 알코올 섭취는 섭취량과 빈도에 따라 심혈관계에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모두 미칠 수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적당한 알코올 섭취가 심혈관에 특정 이점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예를 들어 소량의 알코올, 특히 적포도주는 좋은 HDL 콜레스테롤 수치를 약간 증가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HDL 콜레스테롤은 동맥에서 나쁜 LDL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어 잠재적으로 플라크 형성 위험을 줄여줍니다. 적당한 음주는 혈관을 이완시켜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어 혈압을 낮추는 효과도 있습니다. 적당한 음주는 약간의 혈압 강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과도한 음주는 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고혈압은 심장병, 뇌졸중 및 기타 심혈관 합병증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 심장의 정상적인 전기신호를 방해하여 부정맥이라고도 알려진 불규칙한 심장박동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부정맥의 일반적인 유형인 심방세동은 뇌졸중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장기간 과음하면 심장근육이 약화될 수 있는데 이를 심근병증이라고 합니다. 이는 혈액을 효과적으로 펌프질하는 심장의 능력을 감소시켜 심부전으로 이어집니다. 만성적인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 관상동맥 질환을 포함한 다양한 심장질환의 위험 요소입니다. 알코올은 죽상동맥 경화증의 발생을 촉진하고 심장마비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심장질환에 처방되는 일부 약물은 알코올과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알코올이 특정 약물과 혼합되면 약물의 효과가 강소하거나 부작용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나친 음주가 내 몸의 신경기능을 어떻게 망치는지 그리고 면역기능에는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